안녕하세요. 계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계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미 전국에서 많은 현장 근로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허니웰사의 미니맥스 삼형제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미니맥스 XT, 미니맥스 XP, 그리고 미니맥스 X4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라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를 시켜 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저희가 이 계측기를 다루면서 받았던 수많은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셀프 Q&A 스타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이에요. 먼저 첫 번째, XP와 XT의 차이점. 지금 박스를 보시면 디자인이 거의 같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이거 원근법이 아니에요. 크기만 조금 다르고 제품 디자인은 거의 같아요. 여기 끝에 XT, XP라고 써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차이점. XT는 두 가지 모델만 나옵니다. 산소 측정, 일산화탄소 측정. 그 다음에 XP는 들어가는 장착되는 센서가 14가지 정도 있어요. 산소, 일산화탄소, 수소, 수소, 시연화수소, 영소. 또 뭐더라? 한 번 다 외우지 못하는데 이쯤에다가 측정 가능한 가스 리스트들을 쫙 띄워놓겠습니다. XT와 XP의 차이점은 제품 크기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라인업이 다르다는 점과 이 XT는 전원을 한 번 켜면 끄지를 못해요. 센서의 수명도 2년이고 배터리의 수명도 2년입니다. 가끔씩 제품이 안 꺼져서 불량이 아니냐는 문의가 들어와요. 그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XP와 기능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지만 얘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산소나 일산화탄소를 측정을 요하시는 분들은 굳이 XP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XP의 센서의 수명과 배터리 수명도 어차피 2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 대해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아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작동을 안 한다. 불량 아니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제품들 안에는 이렇게 생긴 전기화학식 센서들이 장착이 됩니다. 얘네들은 안에 촉촉한 상태로 전해질이 들어있고 이거 3개의 전극이 안에 심어져 있어요.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산화를 하게 됩니다. 즉 사용을 하나 사용을 하지 않으나 수명이 2년인 점 이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특수한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가스 측정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스 측정기가 이제 센서 수명이 2년인데 이게 센서 수명이 다 했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보장 신호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년 수명 중에 1년 정도를 사용하시면 이 센서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교정을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걸 사용하는 현장에서도 이게 검교정 필증이 붙어있는 제품인지 검교정을 제대로 받아서 정상 검증을 하는 건지를 검사를 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수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검교정에 대한 얘기예요. 검교정은 대부분의 브랜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가스가 정상적으로 측정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물건을 보냈을 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니웰 사에서 발행하는 성적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가령 사용하시는 현장에서 아니 너희 브랜드에서 나온 거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 국가에서 인증받은 걸로 성적서를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코라스라는 인증 업체에서 교정 성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금액 차이는 많이 나요. 브랜드 성적서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 자리는 금액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문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성적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 브랜드 성적서가 더 싼데 저희 현장에서 브랜드 성적서만 있어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 현장에다가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현장마다 성적서에 대한 내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성적서가 꼭 국가성적서여야만 합니까? 이걸 물어보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XT나 XP나 X4나 이렇게 생산할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는 테스트 리포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성적서를 구매했던 나오는 이 성적서를 가지고 1년 정도를 현장에서 사용하시고 추후에 검증 교정을 받는데요. 같은 방식의 질문이 들어와요. 아 처음에 성적서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그 성적서는 저희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이것도 성적서의 당시 맨 처음에 생산되게 들어와 있는 걸로 통과가 되는지는 현장에다가 직접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공통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X4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미니맥스 X4는 흔히들 4대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밀폐공간에서 측정해야 되는 4대가스 O2, CO, H2S, EX 즉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소, 가연성 이렇게 네 가지를 측정하는 제품입니다. 제품 보시면은 이게 구멍이 4개가 있어요. 기계를 절대로 열어보시지 않기를 권하지만 열어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센서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두 제품과 마찬가지로 센서의 수명은 2년이고 사용하지 않고 기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수명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은 또 경호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걸 그러면은 압축 진공팩이나 랩으로 싸놓으면은 수명이 더 길어지냐 당연히 산소와의 접촉이 줄어드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연구나 테스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얼만큼 더 연장되거나 보장이 되는지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는 그게 사실이니까 보관하실 때 가능한 자주 사용을 안 하시고 보관을 하신 경우에는 미니폼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XT랑 XP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타입인데요. 미니맥스 X4는 AAA건전지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딸깍하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올리고 이렇게 돌려서 당기시면 AAA건전지 2개가 들어가는 슬롯이 있어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당기고 하면 돼요. 얼마 전에 새 제품이 출고가 됐는데 전 직원 100명이 달라붙어도 이게 안 열리는 거 보니까 불량 아니냐라는 반품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여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부속이 생각보다 그렇게 견고하질 못해요. 이게 부러져가지고 못 연다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걸 이제 부속으로 판매를 하긴 하지만 당장의 배터리를 교체를 못하면 불편이 있으실 테니까 좀 살살 강제로 힘으로 하지 말고 좀 소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미니맥스 S4 같은 경우에 방금 이제 AA건전지 2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러닝타임 그러니까 동작시간이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매일매일 건전지를 갈아주셔야 되는 점 이 부분도 좀 안내를 드립니다. 배터리를 너무 쉽게 방전되어 이거 제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자주 있었습니다. 수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사용 중에 떨어뜨려가지고 파손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 쪽에 들어오는 이 제품 분들의 수리의 의뢰는 두 가지입니다. 센서 수명이 다 한 거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이 다 한 거 이 두 제품은 센서 수명과 배터리 수명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교체를 하게 돼요. 근데 XT 제품은 제가 XP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죠? 이 제품은 이제 안에서 열어보면 메인보드, 센서, 배터리가 이렇게 통째로 일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T를 수리한다는 것은 내부에 있는 걸 통으로 갈아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고 그 말인즉슨 수리비가 새 제품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XT 제품 분들은 구매하실 때부터 그냥 2년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스 측정기는 가스 측정기는 이 하우징의 금액이다 뭐다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센서가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를 교체한다는 건 결국 측정기를 교체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미니맥스 XP는 크기가 좀 더 큰 이 XP는 전원을 끝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따로 배터리 따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서 교체 비용 2 처음에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 이거 감수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X4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4개가 들어갑니다. 이 센서가 4개라는 수명이 2년이 되면 센서 4개를 모두 갈아야 되잖아요. 배터리는 교환형에다 치고 저희 수리를 하면 제품을 열고 센서를 다 갈아끼고 이 가스 센서마다 잘 독창을 하는지 또 이제 가스를 집어넣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테스트를 해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인건비가 포함되고 가스비가 포함되고 센서 비용이 포함되고 하다 보면 오히려 X4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새 제품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수리를 담당하는 회사나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 세 가지 제품은 소모성 제품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구입하실 때부터 이게 소모성 제품이고 그렇게 비용이 2년 뒤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꼭 해주셔야 되요. 오늘 설명, 오늘은 제품 안내가 아니라 이렇게 가장 자주 받게 되는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T, XP 전원 끌 수 있다 없다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P가 측정할 수 있는 가스의 항목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기계가 여러 가지 가스를 측정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장착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은 장착형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명 2년, 센서 수명 2년 동일하다.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교체를 해야 될 확률이 높고 그 가격은 신제품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편집자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별도의 실험이나 이런 거 없이 짧게 Q&A식을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나 좋은 제품을 들고 9월 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